우리 회사 소유의 군사기지를 경호해주기 바란다. 이 요새는 현재 건설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방어 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적 부대의 습격을 받을 경우 버텨내기는 힘들 것이다. 지상 개발의 급속한 진행에 발맞추어 그 밖에 많은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전력만으로 모든 시설을 지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들은 어설픈 부대의 급조보다 레이븐에게 의뢰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적 부대의 습격에 대비해 요새를 경호해주었으면 했다. 실제로 습격이 있을 경우 보수의 군 요새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잘 부탁한다. 방어망의 미확인 기체에 침입하포함 방어망의 미확인 기체에 침입 확인도 방어망의 미확인 기체에 침입 확인도 방어망의 미확인 기체에 침입 확인도 식별 신호를 조회해 해당되는 기체 없음 적 부대로 간주한다 서둘러 격퇴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새로운 적의 접근 확인! 서둘러 제휴가! 정부대가 기지 내부로 제휴 된다! 레이븐! 저기 포대를 점령해! 주의하도록! 적의 접근 확인! 적군의 포트 확인. 레이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텀라이IG 시 slavery의 역스펌이와 오저 성적의 부 git가 유전하겠어iyol 좀arius 여러분, 군사기의 스튜디오 분류 façon 투격하여 웃기던 어떻이군요! 경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